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시 창조하시 나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날이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날이니 주님 손에 그들이 그날이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올려드린 자들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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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